으 으 으 으 으 으 으 뭐야 으 뭐야 하임이랑 엄청 친해졌어요 방송시니까 방송시니까 하임이랑 엄청 친해졌어 그치 뽀뽀 하임아 하임이 아빠 뽀뽀해줘 뽀뽀 뽀뽀 하임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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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잔 으 으 으 이제 하임이 일어서요 걸을라 그래 한 좀만 있으면 걸을 것 같애 아빠 이거 봐봐 손 줘봐 손 줘봐 물티슈 줘봐 자기야 왜? 얘 손에 휴지 붙었어 아빠한테 올거야? 아빠한테 올거야? 어? 우리 둘째 나면 하온이 어때? 하온이? 안녕 날 소개하지 이른 김하원씨가 없지 어? 어? 여덟아 여덟아 어이구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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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덟아 여덟아 뽀뽀 아빠 뽀뽀 아이고 입술 뽀뽀 자 그럼 하영이 이번에는 이거 탈식아 와 개판이에요 파스 아 뭐하냐고 가 가 가 아 아 근데 자기가 여기 뼈 다 보인다 오 히드라 같아 이재별씨 당신을 이쁜 혐의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무피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울어? 빨리 가 왜? 근데 썸네일 보고 사람들 막 들어오는데 남편이 방송 시니까 어떤가요? 좋아 쉬는 동안 우린 뭐 했나요? 우리? 예 우리 뜨밤 응? 우리 뜨밤 보냈잖아 여로롱 여로롱